첫 촬영 4시 제주도 오늘 첫 촬영입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첫날이어서 좀 일찍 나가고 날씨 밖에 없는 대신 밖에 없는데 첫날이니까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게 앞에 대마이도 걸리잖아 앞에 대마이도 걸리면 4자로 카메라 옆에서 끊어줘야 해요 어설프게 아사무사 걸릴 것 같으면 끊어야 해요 그러면 일단 갖고 와봐 4자만 해놓고 두 장 세 두 장 갈 거고 두 장 1 2 2 2 3 2 3 2 3 5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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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6 5 5 5 6 5 5 6 6 6 7 7 6 9 9 9 9 10 10 9 11 11 12 12 12 12 12 13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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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들면 안 돼 그대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 빠질까봐 또 이게 살짝 제껴 그런거 애들 얘기해줘 사라 빠지더라도 니네 얼음으로 있으라고 그래야 톤이 그대로 가지 으 으 으 으 아 오늘 걸п 날씨가 굉장히 더우 늦은데 그리고 무사히 차량이 끝났습니다 얼른 씻고 바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너무 피곤해요 내일도 파이팅입니다